자 우리 내 캣종탁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자 뜨거운 안녕으로 뵙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 번 주세요 사랑하고 있다면 결승을 잃고 다정에 속을 재는 겸 기아이 가신다면 고원에 들리니 지옥마 나의 기가 나의 고원에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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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라고 그렇게 참 뜨거운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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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라고 아 또다시 말해 또다시 말해줄고 사랑을 걸어보니 나는 그들이 나라리 꿈에는 기압이 떠나면 손에 들이리 너무나 빛이 맺은 그날과 빛을 긴게만 끓이고 몽붙이 쳐도 깨달아 이 말아야 안녕 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 이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